코로나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무진 공구님 사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귀신이 올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귀신을 볼 줄 압니다. 어쩌다 보니 학과 내에서 귀신을 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지만 학교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첫 MT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게임과 장기자랑 캠프파이어까지 하며 놀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두 흩어져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어울리거나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 후배들에게 좀 막대하는 선배가 다가오더니 대뜸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귀신 본다며? 여기에도 뭐 귀신 있냐? 뭐 귀신을 본다고 하면 꼭 듣는 질문 중 하나였지만 달갑지만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방이 올라올 때 계단에서 귀신을 보긴 했지만 방 안엔 없었기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 방엔 없습니다. 그럼 밖엔 있냐? 네. 여기 올라오는 계단에 한 명 있어요. 흥, 뻥치지 마 인마. 너 괜히 겁주려고 그러지? 그나저나 귀신 이야기나 하나 해줘라. 그때까지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선배는 어차피 믿지도 않을 사람이 애초에 왜 그런 질문을 하고 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방에 앉아 귀신을 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전에 교수님과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들어왔던 아주머니 귀신이 생각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올 때 교수님께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저를 뽑아가셨는데 이것저것 제게 질문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냐 적성이랑은 맞는 것 같냐 뭐 그런 이야기였죠.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열린 문 사이로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 저... 밖에 아주머니께서 오셨는데... 응? 누구?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며 의아해 하시던 교수님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렇듯 별거 아닌 이야기였는데도 말하던 도중 갑자기 소름이 돋아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모습의 선배들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길래 저러냐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마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방구석에 약간 통통한 여자분이 보였습니다. 못 보던 사람인데 언제 들어온 거지? 선배인가? 벌써 뻗으셨나 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상담할 때 마주쳤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또는 이야기를 진행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귀신도 꼬이기 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꾸 후배를 막대하는 그 선배가 다른 이야기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더 말하기도 좀 그랬고 선배가 시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자리를 잠깐 피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 일단 정신부터 차리라고 볼일을 본 후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아주머니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 죄송한데 무서운 이야기는 내일 더 해드리면 안될까요? 아, 왜? 빨리 들어와서 안 해? 그래, 그래. 그냥 마저 해라. 하다 마는 게 어딨냐? 대충 조금만 더 하다 나가자는 생각을 하고는 자잘한 이야기 몇 개를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앉은 자세 그대로 슬금슬금 오더니 그 선배 쪽으로 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딱히 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지도 않아서 저는 할 이야기만 거의 한 시간 동안 하다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죠. 그 후 친구들과도 무서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선배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에도 아주머니는 계속 그 선배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날까지도 계속 보였죠.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모르다가 총광총회쯤 그 선배와 마주쳤는데 그땐 아주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땐 아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로 귀신이 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한 번씩 보면 무서운 이야기할 때 귀신이 옆에서 듣고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100% 그렇다고 대답은 못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왔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옆에 와 있을지도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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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